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학교 가는 날입니다. 이야, 여기 증겨난 것도 진짜 오랜만이네. 열이 나면은 빨간색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열이 났는지 안 났는지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는 정말 신기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매직 티켓다고? 또? 이번에도? 응. 가지 길이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다녀왔습니다. 우와! 지금 봤어? 보여 보여?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학교 가는 날입니다. 이야, 진짜 오랜만인데요. 눈이 너무 부어가지고 세수 좀 하고 오겠습니다. 어우, 오늘 너무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어느 정도 가방을 싸놨거든요? 이거는 이제 과학, 학습지. 온라인 수업에서 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마트 전단지인데 도덕, 과제 준비물이에요. 이거는 제가 온라인 수업 필기한 건데 이거는 학교 가서 내야 돼요. 여기 물통이 있는데 이거는 바꿔야겠다. 학교에서 그 식수대를 사용 못하기 때문에 물통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음악 노트. 음악 노트가 따로 필요해요. 그래서 음악 노트까지 챙겼어요. 이렇게 교과서까지 다 챙겼는데 정말 오랜만에 입는 교복. 어, 이제 이거는 하복. 그러니까 약간 생화복인데 오늘 동복을 입어야 되는지 하복을 입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상의는 하복에 하의는 이 동복 긴바지 입고 온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입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은 누룽지. 영양 아침. 영양이야. 단수 한 번만 먹는구나. 응, 근데 아침에 안 먹고 온 애들도 많아. 아, 그래? 응. 학교 애들도 막 싸워? 먹을 거? 학교에 식혜 사온 애들도 있어. 어, 너도 식혜 좋아하잖아. 맞아. 갔다 와. 다녀오겠습니다. 편성 갈 거야? 아니, 나 그냥 안 가려고. 알겠다. 경기가 너무 상쾌해요. 진짜 상쾌하다. 교복에다가 마이키 옷 하나 더 위에 입고 나왔는데 아, 지금 기분이 너무 좋다. 어, 마켓 사이도 비치고 야, 여기 등겨난 것도 진짜 오랜만이네. 와, 이렇게 교복 입고 걸어가는 것도 진짜 완전 오랜만. 날씨 너무 좋아서 이 날씨에 축구하면 덥지도 않고 딱 좋겠다. 어우, 눈부여. 지금 코프로 라이너로 찍고 있는데 이게 제 얼굴도 찍으면서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아, 너무 눈부셔. 아침 햇살이 정말 눈부시네요, 여러분. 어,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왔으니까 잠이 닿게, 잠이. 닿게 버려. 와, 이제 제 눈에는 지금 학교가 보이는데 아, 이제 반 가면 또 엄청 시끄벅적 할 거예요. 제가 학교에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학교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갔다 와서 또 갔다 온 느낌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학교 끝났고요. 다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되게 신기한 걸 줬는데 바로 팔찌예요, 팔찌. 열이 나면은 빨간색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열이 났는지 안 났는지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는 정말 신기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수업이 3시에 끝났는데 그 후에 제가 학생 회의 제가 지금 이제 학생 임원이거든요. 그래서 학생 회의를 하느라 조금 더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집에 가는 길입니다. 이제 마스크 넣을 수 있는 주머니도 줬어요. 이렇게 약간 항균? 항균 되는 그런 마스크 케이스 같은 걸 줬는데 그런 걸로 이제 마스크를 좀 더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장이 그리고 yet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 할 때 not yet. 아직 아니야 이 얘기를 해줘야 돼. 아니면은 영어 끝났으니까 이제 잠시 자유 시간. 사실 조금 이따 학원 가야 되긴 하는데 잠깐 자유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아이패드 생겼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최근 마이린TV 카트라이더 영상을 시청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인크래프트를 요즘 자주 해가지고 저도 마인크래프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되게 재밌더라고요 오랜만에 하니까 옛날에 이제 친구들하고 막 멀티 하다가 안 한 지 꽤 됐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재밌어서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짜잔 마인크래프트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새로운 기능들이 정말 많이 생겼더라고요. 진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엄마 오늘 저녁 계란 볶음밥? 어 오늘 찬밥이 좀 많아가지고 아 맛있겠다. 계란이 좀 물러 붙었네 바닥에. 엄마 나 너무 배고파. 음 맛있다. 오늘 학교 재밌었어? 아니 애들이 오랜만에 학교 가서 그런지 다 막 에너지가 장난 아니더라. 그동안 집에서 쌓아놨던 에너지를 학교에서 봤었네? 응. 너 교육 새로 사야 되지 않겠니 이제? 맞아. 아 왔다 오늘 또 갔더니 애들 키 컸다고 아 나 이제 막 니네보도 작아지면 안 되는데 걱정하고 있어. 지금은 수학학원 가기 전에 축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 지금 학원에 가는 길인데 이렇게 완전 하얗게 하고 가고 있어요. 너무 얻은데 한번 조명 좀 켜볼게요. 자 이제 학원에 갔다 오면은 엄청나게 좋은 선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원 가는 발걸음이 아주 가볍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학원 끝나고 집으로 갑니다. 아 지금 기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학원이 끝났게도 하고 집안에 아주 좋은 일이 있기 때문이죠. 설렙니다. 진짜 설레요. 다 해봤습니다. 민희 왔어? 아 왜 이렇게 못 찍자? 우와! 왜 이렇게 못 찍자? 우와! 어때 니나? 우와 대박! 어디 보자. 우와! 아니 지금 이제 벽에 향한 조명이 약간 반사판 같은 거지? 그런 거? 그리고 여기 마이크? 마이크 멋있지. 그리고 여기 조명도 있고 컴퓨터! 우와! 컴퓨터 짱 멋! 요즘은 이런 컴퓨터 쓰던데 다들. 맞아 완전 멋지다. 이건 뭐야? 이건 보니까 오디오 조절하는 거 같은데? 맞아 이거 오디오 분배기 하는 거. 우와 신기하다. 이거 캡쳐보드랑 캡쳐보드 원래 있던 거. 이건 뭐야? 왜 넣은 거야 저거는? 나중에 니니 시청자분들께서 코너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렇게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한번 다뤘어. 엄마 주변 마당 한번 보자 여기서. 오 그래 이쁘게 나오는데? 오 이쁘게 나와. 엄마도 여기서 생방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 앞으로 여기서 생방해. 그래? 그 시간 동안 뭐 남게 못하겠지만. 오빠신 예뻐. 어 역시 조명빨. 진짜 이쁘네. 진짜 예뻐? 어. 일단 사진 좀 찍었자. 알겠어. 앞으로 우리 포토는 여기야. 여기서 사진 찍어야 돼 무조건. 그럼 카메라 여기서 딱 찍을 이렇게 나래. 어 여기서 이렇게 찍어야 돼. 이렇게. 와 엄마 조명 대박. 아 진짜? 진짜 이뻐야 그치? 잘 나오네. 고프로 나잉 이렇게 전면으로 확인할 게 좋다리나. 이번에 제가 앞으로 생방송이랑 좀 게임 방송도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와. 저도 지금 와서 처음 봤거든요. 굉장히 놀랍네요. 오늘 너무 좋겠다. 너무 좋아. 오늘 학교도 갔다 오고 학원도 갔다 오고 학원 갔던 건 좋은 일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좋은 장비들도 생기고.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장비들은 제가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따로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발전할 마이디드 생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학교 다녀오니까 좀 피곤해서 오늘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학교. 아 학교 다녀와서 피곤하다고? 네. 좀 피곤해서 좀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엄마도 너 일찍 깨웠더니 피곤해. 에이. 그리고 또 잤으면서. 빙고.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